여기 내가 그 시장 중에 가본 시장 있어요 Hanoi에서 가본 시장 동수원 시장 동수원 네 가봤어요 동수원 가봤어요 네네네 왜냐면 또다디 호화기엠 동수원 간 호화기엠 네 맞아요 여기 호화기엠 있는데 아마 숙소가 이쯤에 있었어요 숙소 깍산 라 숙소가 호화기엠과 동수원 시장 차이에 있었어요 핑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숙소 네네네 라 숙소는 그러니까 호텔 호텔 깍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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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사이에 있다 이거 TMB 뭐라고 해요? 깍산 깍산 호텔 호텔 깍산 깍산 차이에 있었어요 차이에 있다 차이에 있었어요 차이에... 아.. có ở giữa oh 네 밴 차이에 있어요 là Ở giữa là Ở ở giữa 두 번째 깍산 라 오다오 깍산 그러니까 호텔이 어디 있었나요? 호텔은 호화기엠과 동수완 시장 사이에 있어요, 이렇게 아, khách산 có ở giữa 호화기엠과 chợ 동수원 한 번, 너희 라이, 한 번 잠깐 아, khách산, khách산 ở giữa 호화기엠과 chợ 동수원 아, khách산 오주와 호화기엠과 chợ 동수원 chợ 동수원 네, 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걸어서 갔었어요, 아마 여기 동수원까지 걸어서 가서 아내도 구경했어요 아, 시장 가는 거는 좋은 거 같아요 숱다 둘이 refrigerator 잠시만요 두付의 storms 제사회 뱀, 상팜, 페남, 짜이카이, 암특 많이 볼 수 있어서 동선 가봤어요? 네, 가봤어요. 동선 가면 뭐가 유명해요? 너이 tiếng 라지? tiếng 아? 네, 저 tiếng. 그냥 많아요. 상품 많아요. 보통 베트남 시장은 아침에 열어요? 메이지오 라 뭐죠? 5시 에 열어요. 그럼 저녁까지 해요? 저녁까지 해요. 보통은 저녁까지 해요. 보통은 저녁까지 해요. 저녁까지 해요. 저녁까지 해요. 아침에 열어서 저녁까지 해요. 저녁까지 해요. 나중에 시장에 따라 좀 달라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그때 해요. 하일란 두 번째 시장은 황다오 스트리트에 있는 라잇마켓이면 쪼뎀. 저녁까지 해요. 저녁까지 해요. 아, 호아키엠에 야시장 서는 거 보지는 못했는데 아마 설치하는 것까지는 본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는 어디 있구나. 저녁에 열어서 쪼댐포 하노이도 있고 여기는 라인마켓 호아키엠 옆에 열어요? 네, 저녁에 호아키엠 옆에 있어요. 아, 그때 보니까 호아키엠 가서 버스 탔는데 여기에 호아키엠 옆에 큰 카페 있었고 요 근처에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어디, 바로 옆에 쪼댐, 쪼댐, 항상 여는 곳 있어요? 네, 항상 열어요. 아, 잠깐만요. 그러면 쪼댐포가 하나의 아, 여기에 쪼댐포가 하나의 여기는 항다오 거리에 있어요? 항다오 네 거리 항다오 거리 있어요. 아, 여기, 여기에 쪼댐포가 쪼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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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가본 것 같아요. 여기에, 저기 있어요. 맥주 맛있는 데 있지 않아요? 옹디아 맥주 거리도 있지 않아요? 맥주 거리도 있지 않아요? 맥주 거리 네 네 맥주 거리도 있지 않아요? 맥주 마시는 곳 쪼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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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야시장에서는 뭐 팔아요? 식장 야시장에서 무엇을 파나요? 야시장에서 무엇을 파나요? 화장품 화장품 장식 장식 네 장식 옷 공식 양탁 각 도중 노릉 네 네 신발 아 네 보통 야시장은 몇 시까지 해요? 여기도 야시장으로 되어있는데 날마스 몇 시까지 네 예 볼 수 왔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마 10시 밤까지 밤에 보통 여기 11시 대략 11시 정도 12시 네 11시 12시 고태흐 알겠어요 11시 12시 아침 열어요 네 고태흐 그 다음에 홈마켓 저 홈 있어요 저 홈 알아요 저 홈마켓은 옷 그 다음에 색 스타일이면 천 천 그거 베트남은 아오자이 만드는 천 팔아요 아오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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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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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바이 야고 뭐라요 네 네 천 아오자이 만들 때 사용하는 조금 오다오 아오자이 저 홈 보화 공공 젠 나 보회 아 보회 아 저 홈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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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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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쪼호엠. 떡변. 패브릭 푸드마켓. 이거 음식 맛있게 해요? 여기? 음식. 여기는 음식도 팔아요? 소리 안 나요. 마이크를 틀어야 돼요. 음식 팔아요. 어떤 음식 많이 팔아요? 또한 나도. 빠르게 음식이야. 아, 스트릿풋, 용포, 몽환. 빨리 빨리 하는 음식. 쌀국수, 이런거. 네네. 너무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근처에 또 공원 있는데 공원. 네. 공원. 공비엔네. 공비엔네. 동얏 공비엔네요. 근처에. 공비엔동얏. 네. 여기 근처에 가까운데 우엔주 짠냄동 거리 지나면 호 후에서 찬양동 거리까지 걸어가면 여기에 공원 있어요 호 빠이마오 있겠네요 호 빠이마오 호 배이마오 바로 통닷 공원이에요 통닷 공원 통닷 통닷 의미가 뭐예요 통닷라 통일 통일 공원 통닷 알겠어요 통통 통일공원 이렇게 나중에 가면 한번 방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마켓이 광바 플라우마켓 있네요 광바 플라우마켓 꽃 마켓이에요. 꽃 파는 마켓. 꽃만 전문적으로 팔아요. 광바. 광바 시장아. 네. 여기 광바 플라우 마켓. 광바 플라우 마켓. 오우꽃 요리에 있는. 여기 서호 근처 같은데 아니에요. 네. 서호 근처에요. 아. 그러면 삐아동. 삐아동끼라 꽃다이. 맞아요? 서호의 동쪽. 동쪽에 있는. 네. 맞아요. 아. 오케이. 광바 플라우. 텟 텟. 레호이 텟. 그 설날 텟 되면 여기서 꽃 사람들 많이 가겠네요. 레호이. 텟. 설날 텟. 레호이 텟. 레호이 텟. 네. 맞아요. 네. 그때 되면 여기가 가장 많이 사람들이 찾겠어요. 광바 플라우 마. 쪽 광바 플라우 마. 가봤어요 여기는. 네. 광바. 아. 광바 아직 안 까본 적이. 없어요? 네. 없어요. 아. 아. 없어요. 아. 가봤어요라는 까오 호이를. 어떻게 말해요? 텟백으로. 가봤어요 엠다디 조 광바호 이렇게 해요 가봤어요 엠다디 조 광바 주어 주어까지 하면 돼요 엠다디 조 광바 주어 엠다디 조 광바 주어 그러면 그냥 거기 가봤어 하면 엠다디 노 주어 이래요 엠다디 시장 아뇨 그냥 거기 엠다디 렌 더 주어 엠다디 렌 더 주어 이렇게 해요 엠다디 렌 더 주어 엠다디 렌 더 주어 오케이 오케이 엠다디 렌 더 주어 엠다디 렌 더 주어 엠다디 렌 더 주어 엠다디 렌 더 주어 네 알겠습니다 엠다디 렌 오케이 다음 시장은 엠다디 렌 항베 마켓인데요 엠다디 렌 스몰밭 버슬링 마켓 올드쿼터 셀링 프레쉬 푸우 스넥 항베 마켓도 아마 호아게임 근처인가봐요 항베 항베 저 항베 네 항베 시장은 호아게임 왠게임 가까워요 아 네네 그런것 같아요 항베 쪼항베 네 쪼항베 네 쪼항베 네 쪼항베 네 옷 옷 수선 아오 옷 수선 수선하다 뭐예요 수선 네 고치다 옷 옷 아 아 낫서 주어 낫서 주어 낫서 주어 낫서 주어 수리하다 수선하다 쪼항베 여기 있네요 쪼항베 여기는 여기도 비교적 아 홍하 거리 건너편에 있네요 쪼항베는 아마도 쪼항베 쪼항베 안 안 가왔어요 네 뭐 뭐 팔아요 아 아 아마 옷 같은 거 파는 거 같아요 옷 그 다음에 옷 수선 옷 수선 네 수선 여기 보니까 아 하진도 있네 옷 도 쪼항베 아 이건 포장지 포장지 뭐예요? 뭐라고 해요? 뭐라고요? 포장 포장 포장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선물을 포장하다 그러니까 물건 사면 포장 네네 nosotros .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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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isis 포장 저 한국에는 아마 여기 수선, 옷 수선 많이 하나봐요. 옷 만드는 거. 아오. 이거, 혹시 이거 뭔지 알아요? 아, 메이커. 메이커. 매이마이. 메이커. 매이마이 한국어로 몰라요. 제 봉틀. 이렇게 얘기해요. 제 봉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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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약국입니다. 이거는 아, 파마씨. 파마씨 맞아요? 네, 파마씨. 네, 파마씨. 파마씨. 네. 그 다음에 다음 거 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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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집 근처 시장에 자주 가요. 네. 네. 그 시장 이름이 뭐예요? 아, 보통 시장 이름은 거의 거리 이름이에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여기 보니까 롱비엔 벌이 있네요. 네. 벌이 롱비엔. 아, 롱비엔 다리인데. 까오 롱비엔. 까오가 다리 아니에요? 네. 다리, 다리 롱비엔. 파마 롱비엔 다리. 롱뱀 어딘지 알아요. 여기 보면 똥슈안 옆이잖아요. 똥슈안 옆에 또 롱뱀 있네요. 롱뱀 시장도 커요? 네. 커요. 롱뱀 롱뱀 시장이 아주 커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다리도 있고 융홍화, 홍화 거리 옆에 롱뱀 시장이 있어요. 사람들은 시장에 갈 땐 오토바이 타고 가요? 네. 시장에 갈 때 오토바이, 오토바이로 가요. 여기는 체육공원하고 롱뱀 탕 있어요. 여기는 아마 그 송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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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홍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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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홍홍. 건너가요? 건너가요. 롱뱀 시장 있고, 다음 시장은 지양보 시장 있네요. 조지양보. 여기는 중고하고, 여기 재밌겠는데, 여행하는 사람 여기 가면 좋겠네. 엔티크도 있고, 엔티크 알아요? 엔티크, 골동품 알아요? 골동품? 골동품, 수행한 골동품. 옛날 물건 뭐라고 해요? 옛날 물건. 아, 젤나이 물건은 도고, 골동품이라고 해요. 여기도 호수가 있네, 지아오바 호수가 있네, 지아오바 호수가 있네, 작은? 아, 있구나. 자자오fect. 아, 젤나이 물건. 쩌원 회수 한정רא. 아, 젤나이 물건. 장보, 아, 여긴 뭐예요? 어, 장보 야, 쪼, 장보 야, 쪼, 장보 야, 쪼, 장보 야는 집 아니에요? 쪼는 시장? 응 아니에요 야, 쪼, 야, 쪼는 회 회 그지, 야 아, 교회 야, 쪼, 장보 아, 교회 위주, 야, 야, 쪼, 수, 교회 맞아요? 네, 네, 맞아요 기독교 기독교 아, 기독교 이독교 네, 네, 근데 기독교 두 가지 있어요 가톨릭 있고, 또 그니까 성당 있고, 또 그 다음에 그냥 야, 야, 쪼 하면 아마 교회일 것 같아요 아, 네, 대니라 성당 네, 네, 또 시장, 잠깐만요 시장이 쪼, 니어, 장보 상호가 있구나 대니라 성당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 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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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보 네, ngọc행 잠깐만요 쪼, 장보 따른 거 찾아뵐게요 안녕 네 감사합니다. 첫 구이 툰 다이호 첫 구이 툰 다이호 첫 구이 툰 다이호 첫 구이 툰 다이호 주말 만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찾기 어렵겠네 첫 구이 툰 다이호 주말 시작 타이호 위큰 마켓 아 닫혀있네요 여긴데 타이호 위큰 마켓 약간 쪽에 있는 네 그 다음에 퐁 퐁 마켓 학생들이 잘 가는 마켓이라고 되어 있는데 풍광 아 풍광 시장은 또 유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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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걸로 유명해요? 노이킹 라잇 노이킹 라잇 학생 학생 학생에게 물건 유명해요? 네 물건 많이 팔아요 학생 학생에게만 팔아요 아 그래요 학생들 아 학생들 옷 같은 거 많이 있어요? 아오 또 폭신 학생 유학생 유학생? 네 학생 아니요 학생 대학생 네 학생 대학생 아 아 학생 가 후쿵 여기 지하철 있어요? 네 사회요 물건 이상서 아 아 많이 와요 사람 많이 와요 아 학생 네네 후쿵 지하철역 근처에 있네요 아 후쿵 네 지하철 아니에요? 지하철 서브웨이 스테이션 라 아 지하철 뭐라고 해요? 탱백 지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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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다우렌남 송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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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다우렌남 다우렌남 다우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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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이 전기 가 렌 네 전기 렌남 음 다우렌 가 가 후쿵 그러면 여기는 가보기 좋겠네요 여기 여행하는 사람들이 지하철 타고 까 후쿵 쿠왕까지 가서 걸어가면 요 후쿵 쿠왕까지 금방 갈 수 있겠네요 아 물건 아 책도 서점도 있는 것 같은데 북스토어에 있어요 니아 싹 니아 싹 니아 싹 민추원 아마 학생들이 많이 가서 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응 서점 아 그리고 여기 학교도 있네 혹 비엔 이 록 폭 포 추왕 베트남 의과대학 아 이건 의과대학인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의 의대 의과대 의과대 예 혹 비엔 이득 이중 이중 아 그거 아니고 이중 혹 고주엔맨남 의과대학 이중 예 트랜지션은 맞아 아 이거 저기 아니야 한의대 한의대 한국도 경희대가 원강대나 경희대가 한의대에 있어요 트래디셔널 메디슨 메디슨 하면 옛날 의료 옛날 옛날에 그 한방 한방 옛날 이거 서양에서 온 호스피털 아니고 동양 호스피털 아시안 호스피털 아시안 아시안 공부하는 거 트래디셔널 메디슨 공부하는 거 홍빈 몰라요 아니 아 이거 아 아 그니까 옛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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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옛날 의 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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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호 이호 러시아 이호 그니까 이호 이호 인데 옛날 옛날 옛날부터 중국 한국 일본 태이난 이거 있어요 책도 있고 싹 하고 가르치는 다이호 학교 의학 여기는 한 번 나중에 하노이 가면 구경 한 번 가보고 싶네요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 머리 이름이 아 거리름해ult 중풍관 거리 이름에 네, 네, 진통 오케이, 알겠어요 조 모 모 저 모 저 모 저 모 저 모 저 모 저 모 저 모 이거예요? 네 아 여기 나왔어요 여기 여기 있는데 네, 맞아요 조 모는 좀 남쪽에 있네요 동약 더 아래에 있어요 집에서 조 모 가깝지 않아요? 얘는 수업 가까운데 저 모 저 모 공격 동약 공원 아 동약 공원 아 동약 공원 동약 남쪽에 있어요 삐아남 동약 공원 아, 남쪽 뭐라요? 그 직원 동약 공원 참고 아 네, 가